해줄테니까 핸드바 여기 가볼까요? 밑에 그 샥하고 사이 아니 고 그만 고 거기 한 번만 가봐서 네가 한 손 잡고 있어 아 아니다 아니다 그냥 그렇게 묶어 한번 묶든지 네가 잡고 있든지 어 됐어 꽉 묶으면 못 푸는데 어 잠깐만요 그러면 푹 줄게 아니 그래서 네가 잡으라고 얘기한 거였어 어 그 그 아니 됐어 됐어 어떻게 돼요? 안되지 어 당겨서 네가 잡아 네 꽉 묶기만 밑에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옥 괜찮냐? 밑에 쪽에 한번 들어가서 네 와 쉬큰하네 이거 오이거 그립도 보면 내려갑니다 어 그 밑으로 한 번만 돌려서 니가 잡아주면 돼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돌려서 니가 끝에만 잡고 있으면 돼 손잡이로 어 그렇게 해도 돼 일로 가자 스톱 기다려 브레이크 잡아 그렇지 편하지 간다 잠시만요 니가 핸드는 저쪽으로 돌려야 돼 네 이쪽으로 돌리는데 저 밑에 붙고 있어야지 기다려 이거는 그래서 이걸 여기다 묶은게 아니고 한쪽으로 털리지 이렇게 잡고 있어 어 아 중앙이에요 그렇지 이러면 되는데요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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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간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오 오 저까지 매달리는 상황이 생긴 아하 아 아 잠깐 기다려 그럼 내가 이리 옮길게 간다 하나 둘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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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땡기는게 좋아 으 으 으 으 으 으 하나 둘 셋 으 으 잡고 있어 으 으 땡긴다 으 으 에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마지막 마지막 잠시만요 어 사모님 여기 한 60... 60... 60도 갖고 나와줘 몰라 아니 지금 다 컴퓨터예요 지금 어떻게 하다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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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